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강민웅 커리큘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20학년도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과정이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고삼 학생들 같은 경우 즉 2019년에 고3인 학생들인 경우는 마지막 교육과정이 되고 2019년에 고2인 학생들 고2가 되는 학생들은 이제 다음 교육과정이 2015학년도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서 물리학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2020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그 각 강좌의 특징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하게도 개념완성 강좌가 되겠죠 물리라는 과목은 물리1이든 물리2든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는데 그 정규 커리큘럼의 첫 번째가 개념완성입니다 물리1과 물리2가 모두 진행이 되고요 물리1 같은 경우는 전면 개정이 됩니다 워크북도 개정이 되고 물리2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추가 문제가 업로드가 되는 방식으로 개념이 진행이 되는데 20문제 중에 거의 한 15문제 정도가 개념학습만 가지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요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15문제를 맞출 수 있어서 무난하게 3등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기본이 되는 강좌가 강민웅 개념완성이 되겠어요 이 강민웅 개념완성은 12월 말에 개강이 됩니다 알겠죠? 좀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보시는 분들이라면 12월 말 30일 31일 날 현장 강의가 업로드가 되게 돼요 현장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물리원이 분량이 약간 많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종료가 안 되고 현장은 3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만 온라인상에서는 2, 3단원 2, 3단원이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같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 4단원이 현장으로 2, 3단원은 스튜디오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1, 4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 아시죠? 킬러 파트가 바로 1, 4단원 물리원에서는 그래서 1, 4단원에 대한 것들은 2월 말까지 일단 진행이 되는데 그와 함께 병행해서 2, 3단원이 스튜디오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2월 말이면 온라인상에서는 종강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워크북이 같이 진행이 돼요 물리원 같은 경우는 무라일체 워크북이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특히 제 커리상에서 다음 커리가 기출 300인데요 기출 문제는 대단히 많습니다 2019학년도까지 따지게 되면 6년간 개정교육 과정이 진행이 됐고 그 이전에도 우리의 과정이랑 관계가 있는 기출 문제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300문제만 뽑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념완성에서 진행이 되는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에 기출 문제들 중에 쉬운 문제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중상급의 고난도 문제들과 중급 이상의 문제들은 기출 300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완성과 기출 문제인 기출 300을 같이 공부를 한다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모든 기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출 300은 올해 전면 개정이 됩니다 마지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이번 2020 수능에 적합한 기출 문제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 비교적 중하급 난이도의 문제들을 편안하게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기출 300은 조금 더 어려운 기출 문제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온라인을 진행할 땐 강민훈 개념완성이 끝나자마자 기출 300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정도나 4월 초 정도에 기출 300이 시작이 될 텐데 3월 중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기출 300을 보시면 되겠어 정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강좌는 실전 300입니다 여기까지 1단계랑 2단계까지 기출 300까지는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지만 실전 300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충분히 풀었을 때 중상급 문제들에 대한 예상 문제들 준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실전 300에서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강민훈 물리학 연구소에서 모두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300개의 고퀄리티 문제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알겠죠? 실전 300은 여름방학 시즌 즈음에서 오픈이 될 것입니다 전면 개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민훈 파이널 모의고사 강좌인데요 정규 커리큘럼으로 간다면 개념 공부하고 기출 공부하고 실전 300하고 파이널 마찬가지 파이널은 모의고사인데 모두 강민훈 물리학 연구소에서 제작이 돼서 제공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모의고사는 3월 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연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모의고사들은 마지막에 파이널로 모아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리 좀 3월 대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이렇게 모의고사 대비를 꼭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고 싶다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은 중간중간 병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오직 수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앞쪽에 연간 모의고사 다 미리 풀지 말고 나중에 파이널 때 모아서 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1년 중에 3월 대비, 6월 대비, 9월 대비, 수능 대비로 4번이 출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이고 예, 특란도 프리시즌이 3월 초에 시즌 1이 5월 초, 6평 대비하기 위해서 시즌 2가 8월 초, 9평 대비, 그리고 9월 초 중반, 9평이 끝난 직후에 최종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특란도 모의고사, 이제 브랜드화가 됐죠 그래서 강민웅 모의고사의 브랜드, 특란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 기본 정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심화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킬러 문제들, 바로 4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는 뉴턴 역학 한 문제 최권한 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18번이나 19번이 잘 잡고 있는 돌림임과 유체 역학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특란도 모의고사 만점을 노리는 상위권 수험들을 위해서 특란도 주제 특강 강좌가 개정이 됩니다 마찬가지 그것도 전면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주제가 딱 4개입니다 뉴턴 역학, 돌림임, 유체 역학 특히 유체 3개인데 왜 4개라고 하냐면 유체 역학이 2개로 나뉘죠 유체 동력학과 그리고 부력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유체가 2개로 구분이 조금 돼요 2개로 구분이 되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초점을 상당히 맞춰서 진행이 되는 상자가 바로 특란도 주제 특강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시기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실전 300과 비슷한 수준 그 정도 시기에 같이 풀어주셔도 되겠고 실전 300 전에 풀어도 되고 실전 300 후에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최상위권들이라고 한다면 병행하거나 실전 300 직전에 고난도를 먼저 선제적으로 공략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실전 300 이전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턴 역학, 돌림임, 부력, 유체 역학 바로 유체 역학, 유체 동력학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4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는 게 특란도 주제 특강이다 내신 커리큘럼, 내신은 개정 교육 과정이야 알겠죠? 그래서 고2 학생들, 2019년에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인데요 개정 물리학 1입니다 제목이 바뀌죠 물리원에서 물리학 1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2010 수능 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된 교육 과정의 내신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강좌가 되겠어요 이거는 교재가 파일로 제공이 될 거예요 파일로 제공이 돼서 모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개정 물리학 고2 학생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기획 특강들이 있어요 기획 특강들이 있는데 올해 2020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 기획 특강인데 촬영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촬영이 이미 되어 있고 전부 다 여러분들 파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출력하셔서 풀어주면 되겠는데 물리를 입문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바로 그 내일은 물리왕 이것도 강민웅 브랜드가 됐어요 그렇죠? 내일은 물리왕 기초강좌예요 한 15강 정도 되는데요 개념을 바로 들어가기 좀 불편한 너무 기초가 없는 저는 뭐 거의 문과에서 이과로 거의 전향한 수준이에요 또는 진짜로 전향했어요 이런 학생들은 내일은 물리왕을 좀 보시고 중등 과정도 좀 복습 좀 하면서 개념 듣기 전에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힘 표시 10대 유형 분석 뉴턴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물체들이 막 겹쳐있고 이럴 때 힘 분석을 잘 못한단 말이야 초반에 여러분들이 물리가 약한 사람들은 그게 가장 힘들죠 그 힘든 부분을 뻑뻑뻑 긁어주는 바로 그런 기획 특강이 힘 표시 10대 유형 분석 특강이 되겠어요 그래서 뉴턴역학을 공부한 다음에 아 조금 힘 분석이 내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저 특강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이 숨어있는 그래프 분석 특강 이거는 지금 입문하는 수험생이라고는 했지만 특히 이건 좀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답이 숨어있는 그래프 분석 특강은 전과정에 대한 그래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초라기보다는 개념학습 있잖아요 개념 개념학습이 완료가 된 후 완료 이후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기초강자라고 생각하면 뉴턴역학만 끝나고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얘는 전과정이 좀 끝나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프들이 뒤쪽에 있는 그래프들도 나오거든요 전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4단원에 있는 송전과 관련된 그래프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개념완료 이후에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기획특강은 이렇게 세 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초강자,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선택적 수강강자입니다 알겠죠? 선택적으로 듣는 걸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건 정규 커리큘럼이고요 거기서 상위권들은 택란도를 주제특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중하위 학생들은 얘들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거리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연간 진행되는 모의고사 그래요 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생각의 거리를 제공하는 모의고사로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정말 필요 없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제거하고 시간이 약간 더 들더라고 하더라도 양질의 문제들을 제공하는 모의고사가 되겠어 특란도 모의고사 그래서 매년 새로 출간이 됩니다 모두 개정이 돼요 작년 문제를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년간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거는 대략 한 14회 정도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대비로 특란도 프리시즌 모의고사가 적은 개수 3월은 사실 모의고사보다는 개념 공부에 치중해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3월 대비하기 위해서 프리시즌으로 한 2회 정도가 제공이 될 것이고 6월 대비로 시즌 1,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 1, 그리고 9월 대비로 시즌 2, 수능 대비로 시즌 3,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은 2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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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현재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험보기 한 달 전에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한 달 전에 공개가 되어서 모의고사 대비도 하고 중요한 모의고사들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3월 프리시즌부터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문제들로 모두 채워집니다 알겠죠?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진 선생님들이 제작하고 저와 함께 당연히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양질의 문제, 수능에 가까운 문제들 다만 수능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공부를 해서 실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 여러분들이 또 게시판 갔다 오면 제가 이런 수준인데 이렇게 듣고 싶다 막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올리게 되는데 그런 학생 하나하나를 제가 전부 다 막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사실 그 3등급을 먼저 3등급을 확보를 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쵸? 그 다음에 1,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이 3등급 3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달성 커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1등급 1등급 달성을 할 수 있는 1, 2등급이지만 사실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한 문제 차이이기 때문에 1등급 달성 커리라고 이야기할게요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커리 이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급을 맞는 게 일단 최우선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물리왕을 들으셔야 돼요 물리왕 내일은 물리왕 그렇죠? 우리 연구진 선생님들이랑 운영팀이랑 가끔씩 이거보다 더 기초가 되는 건 모래는 물리왕도 한번 만들어 볼까? 내일은 물리왕 말고 모래는 물리왕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 봐 재미없다고 했잖아 내가 아 참 내일은 물리왕 강좌 기초강좌예요 기초강좌를 수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민웅 개념완성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완성을 수강을 하시면 돼요 개념완성 공부할 때는 그 물아일체 워크북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강좌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강의는 없어 강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고 좀 풀어주셔야 돼요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작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섞여 있다고 애들이 조금 아우성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개정을 하면서 정말 기초적인 문제들 기초적인 기출 문제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작년에 물아일체 워크북 만들 때 거기에 우리 연구소 문제들이 일부가 좀 들어갔었어 그랬더니 그 문제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연구소 문제를 조금 빼고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로 구성을 해서 물아일체 워크북에 들어갑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출 300 기출 300 기출 문제집인데 요거보다는 약간 더 높은 난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상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 갖고 있다면 물아일체 워크북은 하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 이렇게 약간 구분을 했어요 되겠죠? 구분을 했어 그래서 둘 다 풀게 되면 전체 기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300 실전 300부터는 전부 다 우리 제작 문제로 구성이 돼요 여기부터 알겠죠? 여기부터는 연구소에선 제작을 한 문제들 알겠죠? 제작한 문제들 일로 구성이 돼 예상 문제들이겠죠 당연히 올해 수능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난이도는 중상급 정도 중상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중상급 실전 300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민웅 모의고사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강민웅 모의고사는 특란도 모의고사 특란도가 무조건 어렵다 라기보다는 특별한 난이도 알겠지? 강민웅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란도 특별한 난이도의 모의고사 이게 3등급을 달성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1등급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리를 타야 되는가 자 물리왕 안녕 그렇죠? 기초강좌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난 이제 1등급을 목표로 이제 공부하는 거야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이미 3등급에 달성된 사람들 그럼 당연히 개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급자라고 해서 올해 수능을 위한 개념을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알겠죠? 개념완성이 무조건 1년의 기초예요 재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내가 1등급을 받았던 2등급을 받았던 올해 다시 1등급을 맞고 싶다면 개념 강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까먹어가는 세월과 함께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기억하지만 그게 바로 12개월 후에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1단 20문제 중에 15문제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가야 돼 그렇죠? 개념적 지식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고난도만 예상 문제만 풀어 제낀다고 해서 만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항상 기본 베이스 이게 기본이다 기본 알겠죠? 특히 상위권 학생들 잘 봐 제수 3수하는 애들은 알아 제수할 때 내가 개념을 안 했더니 나중에 1등급이 안 나올 거야 3수할 때 이거 개념부터 막 시작을 해 근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고2가 고2 때 고1등급을 찍고 고3으로 올라가는 애들 얘들이 가장 저는 걱정이 돼요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 물론 고2 때 잘했겠지만 그건 수능과는 또 달라요 1년 동안 있잖아요 예비 고3에서 수능 직전에 물리를 응시하게 되는 사람들의 실력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야 저도 우리 연구장님 아까 그런 얘기 했거든 예비 고3 딱 올라올 때랑 수능 직전에 우리 커리 타고 왔던 애들의 실력 격차는 정말 크다 거의 이건 뭐 수학으로 따지면 고1과 고3 수준이다 이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2 1등급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올해 수능 1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자 그리고는 이제 기출 문제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 300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근데 이걸 병행하셔도 무방하다 병행해도 무방해요 병행 병행이 가능한 학생들 병행이 가능한데 당연히 여기에는 말이야 워크북이 있어요 그쵸? 물아일체 물리와 나는 하나다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워크북 물아일체 워크북은 기본적으로 같이 풀어주셨는데 병행을 하셔도 되고 바로 이어서 기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뭐 내가 다 풀어봤다라고 해서 올해 수능을 보는데 안 풀어도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항상 올해 수능을 위해선 올해 개념과 기출이 필요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특난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1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특난도 특강이 꼭 필요하다 특난도 모의고사랑은 다른 거야 알겠죠? 네 개의 주제에 대해서 고난도 문제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300 병행하는 게 좋겠죠 두 개 두 개를 병행하거나 이거는 뭐 순서는 중요치 않은데 상위권 1등급을 막기 위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병행하거나 특난도를 조금 먼저 풀어주는 게 좋을 수 있다 분량이 좀 적거든요 무당수가 100문제밖에 안 돼요 300문제 알겠죠? 난이도는 비슷합니다만 얘가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구성이 돼요 알겠죠? 높은 거 한다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전범이고 얘는 아주 주제도 그냥 딱 4페이지 담았기 위한 거야 특난도 4페이지 특강이란 말이 있어요 알겠어? 예 4페이지만 담았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앞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특난도겠죠? 작년에 내 중난도 모의고사를 했었는데 중난도 모의고사는 폐기를 했어 중난도 안녕 예 학생들의 그 후기를 보니까 중난도나 특난도나 난이도가 비슷하고 중난도는 더 중난도가 가끔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중난도는 폐기하고요 올해는 이름을 안 쓰고 특난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3등급 달성 커리 여기는 이제 1등급 달성 커리 요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연간 커리큘럼은 이런 식 물론 여기에 이제 기획 특강이 있잖아 아까 말한 기획 특강은 필요할 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꼭 들어야 되는 커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년 동안 저와 함께 물리공부를 하며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온 학생들은 또 내년에 저와 함께 또 연구실에서 같이 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조교로만이 활용을 좀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졸업생들 원래 그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은 수능이 끝나면 딱 종료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조교로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1년 동안 계획 잘 세워서 2020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강좌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